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얼의 강지영입니다. 내일 북극 한파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워지면 난방비가 가장 큰 걱정이 되어 보일러를 끄자니 너무 춥고 계속 틀고 있자니 돈이 걱정이 되죠. 오늘은 겨울철 난방비 절약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맥가이버 보일러 임성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말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딱 맞춰 나와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딱 맞춰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는 게 너무 춥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쪽 서울 쪽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네, 네, 네. 엄청 추웠습니다. 이렇게 추운 가운데도 저에게 팁을 알려주시러 이렇게도 나와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난방비 아끼는 뭐, 난방비 왜 많이 나올까? 사실 물론 사용한 만큼 나오는 거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실 가스비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가스비도 많이 오르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분들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알려진 것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모신 임성수 대표님이 24년 차 이 업계에서 하고 계십니다. 쉽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대성셀틱 시아지점 대리점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맥가메 보일러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온라인상에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걸 보고서 이거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좀 정리해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좀 하게 된 것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올리는 영상에는 이렇게 조회수도 좀 낮고 노출도 잘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일반 인플루언서분들이 하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노출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올리는 게 물론 이제 좋은 정보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잘못된 정보가 좀 진실된 것처럼 진실되게 그렇게 방영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좀 바로 잡아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이렇게 실무 경험이 오랫동안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신 건데요. 난방비, 이게 절약법 꿀팁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이건 잘못됐는데? 이런 게 막 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지 싶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수를 쓰고 나서 수도꼭지 위치, 수도꼭지를 온수에 둬야 된다. 아니면 냉수에 둬야 된다. 그게 이제 위치에 상관이 없거든요. 위치에 상관이 없이 이제 온수 쪽은 물을 이렇게 켰을 때 그때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퇴근길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했던 청취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DJ분이 정확히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라디오를 청취하는 분들은 그게 맞나 보다? 네, 맞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해주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수도 물 켤 때 왼쪽으로 틀면 뜨거운 물이고 오른쪽은 차가운 물이니까 끌 때도 왠지 뜨거운 물에 놔두면 왠지 더 난방비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왠지 오른쪽으로 해두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그럼 저희가 꿀팁을 좀 들어봐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 올려주세요. 그래서 보일러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일러 제조사별로 설정 방법이 좀 다르다면서요. 네, 보일러 제조사마다 같은 제조사에서도 난방수온이 65도가 최고인 것도 있고 80도가 최고인 것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수온 차이는 있어도 그 수온 차이가 이제 공급되는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하느냐 아니면 방바닥을 다 돌아 나오는 환수온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최고 온도가 좀 높고 65도까지 가는 회사 그리고 80도, 85도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온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최저 온도에 약 10도에서 20도 정도까지만 그 사이 정도만 올려주는 게 난방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 온도 설정을 할 때 그 최고 온도 사이에 그 반국을?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뇌이 조금 빠졌는데 온돌 모드 기능이거든요. 방바닥 물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 그 온도 모드 기능에서 최저 온도보다 약 한 10도에서 20도 그 정도 텀만 놓고 사용을 해야 가스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가장 좀 절약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다. 네, 네, 네. 잘 안 쓰는 방에 난방 밸브를 잠가도 되냐? 요거는 어떻게? 네, 그것도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 이제 잘 안 쓰는 방 밸브는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잠가야 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잠가서 뭐 효과를 봤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미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아, 심리적으로 왠지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이렇게 숭숭 다닐 것 같고 살짝 이렇게 애매하게 열어두면 살짝 와서 약간 요렇게 좀 유지만 시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욕조에 물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욕조가 방바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을 받는 게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금 틀어놓고 가득 받는 것하고 세게 틀어서 가득 받는 것하고 결국은 시간 차이. 네, 시간 차이일 뿐이지 욕조에 물이 받아지는 양은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잠근다 그래서 난방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굴 거면 아예 잠궈버려야죠. 아예 잠궈버려야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조금 조심하실 게 전체 이제 방마다 이렇게 방을 열고 잠그는 밸브가 있잖아요. 보일러마다 이제 그 집에 맞게끔 용량이 있기 때문에 뭐 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밸브가 많이 6개라 그러면은 2개 이상은 안 잠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일러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3분의 1 이상은 안 잠궈두는 게 좋다. 외출할 때 그러면 이제 보일러 설정을 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외출할 때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외출할 때 외출해놓으면 보일러 폭탄을 맞는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외출 모드 해놓으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폭탄을 받고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외출 모드를 하는 게 외출 모드, 보일러의 외출 모드 기능 자체가 작동이, 난방이 작동이 안 되는 모드예요. 안 돌아갑니다. 아, 꺼지는 모드군요? 네, 완전히 꺼지는 모드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씨, 한파가 왔을 때 이런 날씨에만 이제 한 번씩 뭐 순환모터가 돌아간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낮은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불을 붙여서 얼지 않게끔 이렇게 동파 방지 기능만 작동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거의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갈 때 이거 외출 모드 그래서 켜놓고 가는 게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외출을 할 때 어차피 이제 외출 모드로 해놓으면 가동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외출 모드로 해놓고 외출을 했을 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사용자가 이제 설정하는 온도, 내가 원하는 온도에 딱 세팅을 했을 때 그 온도에 도달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보통 1도 올리는데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냥 만약에 잠시 외출하는 거면은 오히려 그냥 켜두고 나가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외출을 할 때 설정하는 방법은 평상시 사용 온도에 약 실내 온도에 기준으로 한 1도에서 2도 정도? 그 정도 더 낮게 내리고 외출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예약 모드를 설정을 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3시간, 4시간, 5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집에 돌아오셔서 이제 내가 원하는 온도 난방 세팅을 했을 때 엄청나게 온도가 빨리 올라옵니다. 실내 온도가. 오히려 그 방법이 가스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갑니다. 한 번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명절 때, 저희 채널에도 명절 때 보일을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라고 엄청나게 댓글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명절 때 구독자 한 분이 외출 모드로 해놓고 이제 명절을 세고 돌아와서 보일을 켰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다가 이제 싱크대 아래 분배기를 만져봤더니 집에 들어온 라인도 따뜻하고 다시 보일러로 들어간 라인도 따뜻하고 이미 보일러 방바닥에 물은 다 뜨거워졌는데 외출하는 동안 너무 식어 있다 보니까 난방 온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데우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한 이틀 걸렸어요. 적정한 실내 온도로 올라오는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켜두고 적정 원래 있는 실내 온도보다 좀 낮게 설정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그렇죠. 보일러 가동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온수 설정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온수 설정법은 지금 어떻게 두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온수는 사실 매일 쓰고 매일 쓰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네. 온수 같은 경우는 요즘 보일러마다 온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의 최대 60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 최소한 35도부터 60도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게 가스가 난방을 쓸 때보다 온수를 사용 시에 가스가 더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방바닥 물은 한 번 들어오면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데 온수는 그냥 바로 빠져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스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온도 설정을 할 때 온도 조절기 온도를 잘못 쓰는 습관이 최고 온도 60도로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물을 세게 켭니다. 세게 켜면 보일러로 빨리 지나가는 물을 가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보일러는 그 온도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가스가 이렇게 엄청 높이 타요. 그리고 보일러 소리도 가스가 높게 타다 보니까 보일러 소리도 상당히 커집니다. 이렇게 훅 하고 엄청 커지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물을 줄이게 되면 수압을 줄이게 되면 또 이렇게 가스는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설정 온도를 굳이 60도까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적정 온도 한 40도, 45도 또는 50도 이런 식으로 사용자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르니까 그건 한번 이렇게 써보셔야 되는데 보통 한 40도, 45도 정도만 세팅하시고 수압을 이렇게 끝까지 열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반 정도 불편함에 없게끔만 그렇게 쓰시면 이제 보일러로 지나가는 물이 이렇게 천천히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스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는 물을 데우다 보니까 오히려 물은 더 뜨겁게 나와요. 그러면 물은 더 뜨겁게 쓰면서 가스비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뜨거운 물이 사실 어떻게 데워져서 나온지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시각화가 돼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천천히 켜야 되고 온도를 높게 해줄 필요가 없고 40도에서 45도 정도 맞춰줘서 천천히 쓰는 것이 가스비 절약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수압도 약하게 온도도 좀 60도까지 안 올려도 된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자, 이렇게 잘 썼는데 들어와 있는 이 따뜻한 기운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단열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열 손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일러실 단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일러실에 가장 취약한 곳이 보통 예전에 환기구가 위에 아래 이렇게 환기구가 있었는데 만약 환기구가 두 개가 있다면 하나 정도는, 하단부 하나 정도는 막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가 보통 이제 벽을 뚫고 이렇게 연통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연통 마감 부위가 제대로 실리콘 마감 처리라든가 그런 게 안 돼가지고 그 틈으로도 이렇게 보통 황소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곳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실을 우선 들어오는 바람이나 구멍 같은 걸 좀 잘 확인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집 단열 방 안에 있는 단열이라든지 집에 있는 단열들은 좀 어떻게 하면 집에서는 집 단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익히 알려져 있는 유리창, 유리창문, 창문 같은 경우는 에어캡, 에어캡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그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나거든요. 5도면 꽤 큰 거 아니에요? 네, 꽤 크죠. 5도 이상 나기 때문에 에어캡을 붙여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창문 틀이나 그런 곳들은 이제 문풍지로 딱 밀착이 돼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에어캡 부착하실 때 특히 이제 남양 쪽 햇볕이 드는 쪽은 이제 그쪽에다 만일 이렇게 에어캡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태양이 이제 복사일이 있잖아요. 그 열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쪽을 또 막는 건 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가스비, 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는지 꿀팁에서 듣고 있는데 댓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댓글 볼게요. 겨울마다 늘 난방비가 걱정이다. 오늘 정말 춥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추우니까 이런 얘기에 공감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아까 그 잘못된 얘기에 대해서 어떤 분도 위치에 상관없다고 했는데 본인의 가족도 그렇게 냉수 쪽으로 꼭 돌려놓는다. 왠지 기분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영화로 떨어진 날씨에 최적의 뉴스설이다. 나오신 게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댓글도 있고요. 제대로 된 꿀팁이다. 겨울에 보일러 안 틀면 고장 난다. 겨울에 보일러 만약에 아예 안 틀면 또 고장도 나나요? 고장보다는 동파가 될 수가 있죠. 동파가 된다. 동파가 되면 보일러도 고장 날 수도 있고 방바닥이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참고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가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낮네요. 그건 이제 사용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18도, 20도면 정말 추울 것 같은데요. 영하로 떨어졌을 때는 영하 5도, 10도 떨어졌을 때는 한 18도, 20도가 맞고요. 그리고 영상 기온 0도, 5도 그 정도 사이면 한 20도, 22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도, 22도. 선생님, 저는 몸이 찬 편이라서 그런지 그것도 굉장히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용자분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적정 온도라는 자체가.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해요. 적정 온도라는 게 건강에 좋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어떻게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좀 서늘하게 지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겁니까? 제 기준에서는 약간 그냥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정도? 그 정도가 딱 적정한 것 같아요. 걱정한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정 되게 낮게 해놓으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난방비 일절하게 하는 방법이죠.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같은 온도인데 어느 날은 춥고 어느 날은 또 뜨거운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게 외부 기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내가 원하는 설정 온도를 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똑같은 온도를 낳는데도 어떤 날은 춥고 어떤 날은 덥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파방지법도 알려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이제 이렇게 한파 이렇게 닥치면 항상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도꼭지 찬물로 틀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찬물이 아니고 온수 방향입니다. 이건 또 온수로 약간 켜놔야 되는군요? 네, 온수 방향으로 켜놔야 돼요. 방향으로? 네. 찬물로 이렇게 켜놓으면 수도계량기, 우리 집으로 들어온 계량기 물이 이렇게 보일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고 온수 쪽으로 켜두면 보일러를 이렇게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이 뜨거워서 오는 게 아니라 흐르기 때문에 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냥 찬물이 나와요. 그래서 가스비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물 쪽으로 이렇게 켜놔야 된다. 네, 온수 쪽으로 이렇게 켜두시는데 보통은 영하 0도에서 10도 사이에는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똑 틀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영하 10도가 넘어가면 약간 실줄기가 돼야 돼요. 그 기준이 우리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을 물에 받을 때 한 컵에 물을 받을 때 한 30초, 33초 그 정도 양이 되면 영하 10도가 넘어갔을 때 그리고 한 40초 그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영하 10도 이하일 때 그러니까 0도에서 영하 10도 사이일 때는 그 한 컵에 차는 양이 한 40초 안에 찰 정도만 켜두시면 됩니다. 약간 실줄기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켜둬야 한다. 봉파 꿀띠까지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저희가 퀴즈를 드려야겠네요. 완전 잊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퀴즈를 이번 생각 안 하셨는데 퀴즈를 드려야 하는데 작가님이 퀴즈를 아예 넘겨주지 않아서 아, 여기 있군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올려주셨는데 제가 작가님은 모욕했네요. 죄송합니다. 퀴즈 드리겠습니다. 단열에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세 글자 말씀해주셨습니다.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한데 이게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어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미안해요. 저희가 아까 온라인상에 올라왔던 것 중에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지라는 것들 아까 하나 언급해주셨잖아요. 기억나는 게 또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잘못된 정보요. 잘못된 정보가 하도 많아가지고 대표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저희가 언급하지 않았던 꿀팁이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거의 다 말씀드리긴 한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나온 점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퀴즈 정답자 나왔나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질문 들어왔어요. 만약에 두 달 정도 집을 비울 때는 어떻게 해두는 게 좋을까요? 요즘 날씨에 두 달 집을 비우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 원수 쪽으로 물을 똑똑똑보다는 실줄기처럼 해야죠. 이렇게 젓가락, 세 젓가락보다 얇게 이렇게 끊기지가 않게 실줄기처럼 물을 온수 방향으로 켜두셔야 되고 그리고 난방은 보통은 실내 온도가 최저 10도, 10도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문을 다 이렇게 닫아 넣으면. 그래서 만약에 두 달 정도 비운다면 한 10도에서 12도 정도 실내 온도를 세팅해 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외출보다는. 외출보다는 10도에서 12도 정도로 실내 온도 맞추시고 물은 온수로 해서 실줄기처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두셔야 동파가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정답자 그 사이에 나왔다고 해요. 정답자 누구죠? QEWER님 정답은 무엇이죠? 에어캡입니다. 네, 정답은 에어캡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에어캡 붙이면 오히려 반사시킨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쪽에 에어캡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오늘 뉴슬 정말 추운 날씨에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